한글자막 by 한효정 목사님 저 암이라네요. 감사하게도 우리 하늘께 지금 안 걸리신 분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내내 그럴 것을 믿습니다. 다른 교회 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 멀쩡하게 저랑 밥 잘 먹고 헤어졌는데 이틀에 전화 왔어요. 이 목사 내가 위암이래. 더 이상 무슨 말을 못해요. 암은 암입니다. 진짜 암 한 번 걸리면 굉장히 많이 고생들 하는 걸 봅니다. 완치될 때까지 사투를 벌이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나마 초기에 발견되면 다행이지만 말기암에 걸린 사람은 오랜 세월 항암 주사만 맞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암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나쁜 치명적인 요인은 담배로 갑니다. 암 걸리고 싶으면 담배 많이 펴라. 거기다 술까지 같이 마시면 4배가 늘어나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25배고요. 거기다 술까지 즐기면 또 4배가 늘어나서 술, 담배 모두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100배가 넘는 굉장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술, 담배는 정말 빨리 죽고 싶으면 술, 담배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외도 있겠죠. 평생의 수주 하루에 한 명씩 마셔도 철제 같은 간을 가지고 무쇠 같은 건강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그 길대로 우리는 모든 걸 배우고 그 가르친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하루에 6개나 7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는데요. 술, 담배 하는 사람에게는 하루에 그 100배니까 600개, 700개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경찰세포라는 것이 면역세폐로 있는데 이 경찰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100배로 많아지면 어떻게 경찰세포가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와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경찰세포 활동이 완전히 확연하게 줄고 그다음에 암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혈액순환이 안 되면 암에 걸렸다면 그 다음에 치료가 안 되고 치명적인 결과가 그렇게 오게 되죠. 사람의 몸이 마음이 항상 건강하고 깨끗하게 살 때 그렇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질병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을 다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거룩한 만큼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모두 두 가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첫째는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의리는 하나도 없죠. 의리는 없을 때 하나도 없다 말씀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죄 아래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참 불행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 타고난 모든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 속에서 살다가 그 죄를 안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또한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영의 죽음과 육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죽음과 육의 죽음을 맞이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죽음을 맞이하진 않지만 육진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싹쓴 사망이다. 결국 죄는 끝에 사망을 불러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죄와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짓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저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저렇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가 저렇게 떳듯이 나와서 참 기자들 앞에서 미소를 탁 치면서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됐죠. 오래전에 한국에서 지존파라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었고 자라난 모든 환경이 상당히 그런 사랑을 못 받고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닥친 애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은 또한 거기다 모잘라서 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화로를 만들어 놓고 인육을 거기서 구워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TV에 다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체포되어서 TV 앞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치를 떨면서 더 경악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도 도무지 수치심이나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이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양심의 화인이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부피하고 마비되어서 기능을 하지 않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오는 수많은 인물을 가는데 다윗처럼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또한 다윗만큼 자기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통해 자복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해 자복하는 다윗을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엄하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회 할 11장을 보면 다윗은 한창 전쟁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블랙색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자기가 태평성대로 이루고 전쟁만 하면 승승장구 승전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궁을 져놓고 원수들이 하나도 없어진 그런 태평한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오후에 잠을 시컨자고 오후쯤 늦은 저녁쯤 늦은 저녁되기 전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 아니었던 다윗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멀리서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그 정력을 참지 못해서 자기가 오른팔과 같은 충신이었던 우리아이 아니었던 바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세바가 그 일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꾸밉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이 아내인 것 좀 하려고 아주 악한 흉계를 꾸미고 머리를 교묘지 합니다. 전쟁 때 나가 있는 우리아이를 그래서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집으로 안 갑니다. 그다음에 또 불러다가는 한상을 잘 차려갖고 우리아이를 먹입니다. 술까지 퍼먹입니다. 술을 먹게 한 다음에 술을 취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집에 돌아가 자라. 그리고 집으로 보냅니다. 아마 다윗도 상당히 골치가 아팠을 겁니다. 이 일로. 야 이게 골치가 아프게 됐구나.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충성스럽고 진실된 우리아는 절대로 전쟁터에 자기의 모든 동료들이 전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계가 진영에 나가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온 진영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안 하면 잘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 그다음엔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작전에 실패하자 다윗은 또 악한 계획을 또 머릿속에서 흉계를 꾸밉니다. 자기의 총사령관이 유아업을 부릅니다. 우리아를 죽여라. 어떻게 죽일까요? 앞장 세워서 가다가 알아서 죽여라. 그래갖고 우리아를 맨 앞장 선두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뒤로 갔다 갑자기 가다가는 자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로 다시 물러가게 된 일제히 뒤로 물러가니까 왕의 부하와 몇 명이 함께 우리아와 함께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세바는 남편의 이 사망 소식을 듣고 너무나 통곡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팔자 기구한가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왕이 되려다가 그다음에 동침을 하더니 아이가 또 생기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억울하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평화로운 가정이 파괴되는 너무나도 불행하고 잔인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후 다윗은 바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와와 아내로 삼았고 아예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밀한 중에 이루어진 그 일의 내막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무에라 11장 27절 후반부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예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분명히 기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런 큰 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던 다윗에게 하나님 나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고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러고 책망과 함께 다윗의 죄과를 위해서 받게 될 너무나 무시무시한 징계와 심판을 예원하십니다. 너는 백주의 행하였지만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너의 백주의 너의 처척들이 다 적군에 끌려가서 적들이 너의 처척들과 동침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엔 뭐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무시무시한 예원관계에 책망을 합니다. 다윗은 그때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회라 2장 13절 보면 다윗이 나다내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고 하면서 자기신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죄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난 아이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제 자식을 내가 낳게 할 줄 아느냐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심한 병을 앓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순정이라는 단어밖에 몰랐던 그런 다윗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신앙적인 실패에 빠지게 되고 그때부터 징계를 받는 아주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편안해진 줄 알았는데 사울왕에게 쫓겨서 10년 이상을 그 고통을 당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축복하셔서 이제는 정말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살게 된 줄 알았는데 인생이 또 다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쫓게 다닌 것은 사울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게 해서 그랬지만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짐으로 인하여 이런 인생이 덫에 빠지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력의 눈이 얻어서 죄를 지은 다윗이 고통당하는 모습과 그리고 눈물로 회귀하고 세력과 결단하는 우리의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는 많은 소련인가 아픔이 있었지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죄에 대한 자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각심. 문등병도 그렇고 암도 한 7년쯤 잠복기가 있대요. 그러다 발병하면 1년 사이에 그것이 발병한다고 보통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문등병은 굉장히 오랫동안 잠복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모르지 않습니까? 죄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있는 죄를 더구나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 살아오면서 환경적으로 지은 모든 것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죄성들은 자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기 전에는 자기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고쳐야 될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가만 놔두지 않고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를 위기에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주는 일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으면 그것이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 큰 문제이죠. 죄를 짓고서도 양심의 찔림질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고 신앙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순간적인 정력에 눈이 얻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왕은 그런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보통 왕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신앙인일 뿐더러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음성도 많이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아무것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들이 남의 아내 뺏어갖고 자기 가져도 그까지 하루아침에 자기 아내를 삶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디다 대고 거기다 항변을 합니까? 왕이 원하시면 아무 때고 왕이 원하시면 왕이라는 것은 왕의 권력은 결국 왕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영광으로 삼고 오히려 자기 아내를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당시 모든 누나가 그랬습니다. 풍습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 뭐가 잘못인가라고 생각을 한 게 문제였죠. 그러나 그것이 누구한테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걸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면 뭐라고 했죠?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는 살을 마지 말라. 간을 마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해야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을 뺏을. 우리 집겸에 준 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더 살인 안 했습니다. 왜 살인합니까? 내가 누굴 죽여요? 그러나 우리 진판대 앞에 가서 보면 수많은 죄목에 수많은 죄를 짓는 횟수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을 미워하면 남을 나가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던지운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나가라는 것은 남에게 이 놈, 저 놈 하는 욕이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던지운다. 해결치 않으면. 예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셨죠. 남을 미워하는 건 남을 살인하는 것이다. 다른 여인에게 조그만 음력을 풀어도 간음하는 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다이당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 정도. 나라의 공로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데. 나라를 세운 왕인데. 그까지 것쯤. 요즘에 이단 목사들이 많은 여성들을 어떻게 했다 했다는 이런 나쁜 얘기들이 나오지. 그게 아마 그런 리더십이었던 것 같습니다. 악한 리더십. 내가 이 결을 세워서 이렇게 키워놓고 은혜 받았잖아.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뭐 내 성도들 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뭐가 잘못인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잘못인 거죠. 다이소제를 창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륜의 씨앗이 잉태됐다는 말들고 어떻게 하면 이걸 숨길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 그래. 잘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남의 생명을 하나 죽이고 남의 가정을 하나 파괴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의 아내만이 이 사람 저 사람이나 삼킨다. 라고 그런 말할 정도였습니다. 죄를 제꺼도 전혀 죄의식이 들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네 영혼 구원을 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이소 나단 전제 책망을 듣기 전까지는 죄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단 선제자의 책망과 무선 징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따라오는 징계와 심판의 내용도 우리는 감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책망만 듣고는 다이소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냈겠지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다음에 책망은 한마디요. 그 다음에는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무수인 무시한 말을 다단 선제자가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주 찔리게 됐거든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책망을 들을 때 책망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실 회개할 때 축복해 주시고 회개할 때 주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이색이만 한 말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철저하게 외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바세배가 나는 아이를 쳐서 힘이 앓게 되었지 하나님께 정말 외개의 기도를 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땅이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않고 굶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늙은 신하들이 다이색을 땅바닥에서 일으키려 해도 듣지 않고 일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개를 깨달은 뒤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동의자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10편 51편은 다이색이 나단 선제자의 책망을 놓고 진정으로 회개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말씀의 10편 51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극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가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자기 저지른 죄악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자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이색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고 결국 성령이 떠난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사흘왕의 최후가 어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서 두려움에 차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작은 죄에도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할 줄 알아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대로 나가다가 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느 정도 나를 건면하시고 감찰하시고 그리고 감동하시다가 얼마 지나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흘은 끝까지 버림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것보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죄인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것으로 알고 병들었으면 병들은 것으로 알고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체감하고 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더우면 더위를 바로 느끼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죄를 지었을 경우에 죄를 느끼는 사람이 영원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교만과 탐력과 이기주의와 불순정과 불신함과 고집과 방탄과 다툼과 불만과 세상적인 것 그리고 음란한 것들 그리고 이 많은 죄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그대로 간다면 점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죄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영혼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어두워지고 마비되지 않도록 항상 성령의 밝은 빛으로 조명해 주시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이슨이 죄를 짓고 난다면 성령을 내게 해서 거두지 마소서 정직한 영혼을 나에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내쫓지 말아 주소서 항상 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지킨 너무나 어쩌고니 없이 자기가 죄 속에서 무너진 것을 그를 쓰라는 경험을 하고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성령을 내게 해서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내쫓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시고 그 기도를 두려워하면서 평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이슨을 한 번의 죄를 한 번 용서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로 계속해서 다이를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용서는 하셨지만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다이슨에게 계속해서 그 일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징계를 허락해 주셨던 것은 바로 사랑의 징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는 깨닫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별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영원히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있는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세주로 믿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맨날 구약시대 사람들 같이 맨날 그냥 양이나 비둘기나 송아지 이런 걸 재단에 바쳐서 우리의 죄를 씻는 형식적인 노력을 매일매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짐승의 희생재산은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우리를 대속하지 못할 뿐 아니라 너무나 복잡한 의식에 매인 아주 번거로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영원한 희생재물을 대심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단번에 속지하여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또 명령이면서 약속입니다. 제가 죄를 회개하면 너의 죄를 용서하고 그냐말로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오 진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탄같이 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사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또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한 게 같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죄를 또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의 회개가 있다면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두 번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도 깊은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또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또 먹는 것 같이 바로 그런 계속해서 이어지는 죄를 지면서도 평생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간계의 기도, 회개의 기도, 중복의 기도, 찬양의 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간계의 기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기도보다 우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세상 것을 구하는 간계의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는 간계의 기도는 많이 드리지만 회개의 기도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적받고 있는 신앙의 방패가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할지는 모르고 달라기만 하는 것. 그러다가 안주분은 원망하고 신앙에서 실척해서 나가는 것.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다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이십과 같이 간음죄와 그리고 살인죄를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다른 죄를 졌죠. 무슨 죄를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울왕을 끝까지 회개할지 몰랐습니다. 사메에 와서 죄를 지적하라고 책망을 했을 때에 아, 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그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거짓말했죠. 끝까지 그것이 다이단과 달랐던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죄를 지은 걸 보면 다이십이 또 사울왕이 짓지 않은 그런 정말 나쁜 죄를 졌죠. 그러나 다이십은 똑같이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을 때에 사메에 책망을 했을 때에 사울왕은 절대로 나는 안 그랬습니다. 그리고도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울왕은 사메의 옷을 잡았습니다. 사메의 소리를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나 버리지 마시라고. 거기서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의 옷을 잡은 것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배기하지 않고 그냥 사메에 자기를 버릴까 봐 그냥 계속 나 버리지 말라고 사메을 잘 잘 잘 따르면서 옷을 다 찢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핑계만 댑니다. 사울왕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했고 결국 버림을 바랐습니다. 왜 하나님은 두 왕을 같은 동시대에 살았은 두 사람을 비슷하게 이 사람도 성령받고 예언도 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도 성령받고 예언하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죠. 두 사람의 말로가 너로가 지옥인 자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윗은 회개함으로 돌이켰기 때문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로를 맞지하고 성경에서는 아주 정말 부끄러운 사람으로 불안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불성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름을 부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와 용서와 축복이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남이 받지 못하는 참으로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남이 받지 못하는 굉장한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와 죄와 회개와 용서와 축복이 절대 불가분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쏟아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서함을 받은 애는 새롭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회개를 통한 예수의 은혜로서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아직도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에게 많은 빚을 줬는데 바로 빚 주인이 모두 탕감해 줬습니다. 모든 형편이 어려운 줄 알고 갚지 마시오. 이제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돈 갚을 걱정을 매일 하면서 그리고 돈 주인, 빚 주인은 맨날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감에는 건설적인 죄책감과 파괴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8절, 10절에서는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벌이 말했습니다. 건설적인 죄책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근심 파괴적인 죄책감은 세상 근심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건설적인 죄책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해를 받게 하지 않는 근심입니다. 우리가 상함을 받지 않는 근심입니다. 회개에 일어나게 하는 근심입니다. 내가 내 영혼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겠다. 이것을 갖는 것은 해로울 것이 없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근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디 그렇습니까? 자기 영혼에 대해선 근심을 안 합니다. 요즘 내 신앙이 이렇게 됐으니 어떡하나?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이런 근심으로 살아도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자세로 살았으면 되겠는가? 그런 것에 대한 아무 근심은 없습니다. 내가 어때서? 내가 어때서? 내가 어때서라고 말하죠. 뭐가 어때서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근심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더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또 뭐가 좀 더 잘 될까? 내가 하는 거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좀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에게 해를 주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점점 파괴되고 영혼이 점점 바닷물을 목마른 사람이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사망이라는 병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건설적인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네 그 잘못을 두 번 다시 범하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오를 바탕으로 앞으로 슬기롭고 완전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근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운전하게 설 것인가 안 설 것인가 항상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고 그것을 근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돼서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것, 자녀들이 성적이 안 오르는 것, 자녀들이 이런 것 플랜을 굉장히 많이 짜놓고 있으면 자녀들의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는 근심이 하나도 하지 않는 부모님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럼 매 공부 공부. 그리고 좀 어떻게 좀 다시 한 번 좀 정신을 차리고 공부 좀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나가야 공부도 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불교민의 집 애들도 전국 수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길이요. 가치가 아니었고 그래서 서울대 수석을 하고 하바들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쓰인 받고 정말 의로운 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바로 사야지 자녀들이 바로 사야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거기의 목적을 그것이 그 나라 그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그거 먼저 구하라는 것이 바로 그 나라 그 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자식 공부 잘하고 성적 떨어진 것만큼 막 그렇다 보면 그리고 그런 말에서 좀 어떻게 신앙을 차라 그러면 별 관심이 없어요. 내 말을 들어야지요. 그럼 누구 말을 들을까요? 엄마 말, 아빠 말 안 들으면 정말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설적인 근심,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이게 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건설적인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이슨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의롭다는 생각을 버렸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엄청난 죄를 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과거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내가 정말 이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을 텐데 하나님 앞에는 그가 그런 실패를 한 것이 참으로 유익함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이슨의 모습을 보면 그가 건설적인 죄책감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이제 쳐서 일주일 만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생명을 살려보려고 실금을 전비하면서 정말 회개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다이슨 신하들이 왕을 내서 걱정을 합니다. 저렇게 애가 살았을 때 저렇게 금식을 하면서 정말 식음을 전비하고 저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땅에 엎드려져 있는 왕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실망하고 상심할 것인가 완전히 모든 걸 다 놔버리고 포기할 거다 막 생각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다이슨 아이가 죽으니까 신하들이 수근수근하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느냐? 아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다음에 오히려 다이슨이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전해 들어가서 경비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체리게 하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볼 때 저 왕이 어떻게 거꾸로 되셨던가 아니면 도르셨나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애가 죽었다 그러면 고구라고 울어야 되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는 저렇게 그냥 다 굶으셨고 금식하시더니 애가 죽었다니까 갑자기 옷 갈아입고 신난 일이나 생긴 것 같이 그러고 하나님 전해가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죽었을 때 오히려 일어나서 잡수신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해서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할까 생각하니? 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 얘기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니라 이건 매정한 아버지의 부정을 말한 것이 아니고 현실을 닥쳐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슬픈 현실을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이슨 엎드려짐으로 다시 담을 썼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님의 당연한 징계를 내가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용서 안 받는다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을 발전시키는 진보와 성숙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시옵니까 더 이상 과거의 죄인죄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삶을 태복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뒤로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중세 어떤 수도사들이 높은 산국택에서 수도원을 지어놓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예쁜 산국택이요. 우리도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저 높은 곳에 저런 곳을 졌을까요 생각하죠. 그 동네에 사는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그 수도사 중에 한 분이 음식을 사러 그 동네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셨는데 가서 절하면서 무슨 신부님 산 꼭대기의 수도원에서 매일 거룩한 생활을 하시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시겠어요. 너무나 행복하시죠. 그러면서 그런데 참 궁금합니다. 수도사님들은 수도원에서 무엇을 하면서 매일매일 지나시나요?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은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는 미사를 하고 저녁에 이리 갈 줄 알았어요. 신부님은 가만히 다 하실 말씀이 우리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다시 일어난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신부님들도 자기의 죄를 느낄 때가 있을 것이고 연약해지면 볼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 인간은 다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일어났다가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때에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이 뭡니까? 아무리 때려도 짐승을 깨닫지 못하면 매일 똑같은 짐승으로 매를 맞죠. 지혜로운 사람은 매를 맞지 않으려고 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또 자식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질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은 죄보다도 회개하는 중심을 더 기다리시고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슨 극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가 많다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보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쪽으로 마음이 뭉클해지십니다. 그리고 용서와 자배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는 겸손한 심령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회개의 재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해를 받으시는 하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현황의 주님은 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공기를 마시든 물을 마시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낳고 천한 이 땅에 정말 추한 하나님 그런 아버지 사람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얼마나 값진 인생들을 사는지 우리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는 부족하여 죄를 집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죄가 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시고 회개형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늘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과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